부부캐가 다이아에요 여러분 배치 이제 막 끝난 계정이거든요 아니 90.. 90.. 봐봐봐봐 점수 많이 90점 봐 많이 안.. 마스터 와 점수 밖에 안했었어 게임하는 시간은 한 5시간? 와 111점? 별로 안올거같애 제가 입판 별로 한게 없어가지고 는 개뿔 130점 몇점 오르려나? 일단 그 맛 찍으니까 확실히 점수구가 적게 올라가는거는 확실하네요 30렙 찍기전에 그 맛 찍었습니다 부캐 정크승률 85퍼 크으.. 바로 4레벨 만에 그 맛 찍었어 4레벨 만에 3시간 4시간 했네요 총 4시간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는데 3 수고하셨는데 왜 이상한거 아래키고 그래요 정크팩 같은거 아.. 직크래스 왜 이상해요 왜 그런걸로 가르쳐가지고 맨날 내가 걱정받게만 되냐고 어어 우리 메리치고 있어 파래 파라 뒤에 있어요 파라 반피 와아우 뒤졌다 파라 패라시 파래시 아 파르시 디밤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? 솔저 오른쪽에 있어요? 아 파라 다운 이었었는데 아 걔 아까 방도 깨져요 오른쪽에 솔저 있는거 먼저 보러 가야될거같아 디바 밀어내야겠다 파라 오른쪽이 파라 빠졌어요 아 제발 오케이 파라 다운 파라 다운 파라 다운 뒤에 디바로봇 아 저거 키워받니다 아나 오른쪽 위 아나 견제하러가죠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파라 없어요 디바 디올랐고 아 정글에 힐정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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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파르시 다시 파르시 네 목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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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라 파라하고 오는데 파라 따 메르시 따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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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아파 파이어 몇? 파이어 40%요 금방 치울거에요 파이어 50% 파라 머리위에 있어요 바로 우리팀 2층인데 너프 오른쪽에서 날아온다 메르시 따 파라 반피 메르시 따 아 못막아줬어요 아 저요 콕카 좋아했다 가자 파라 정면머리위에 파이어 찼어요 자리안임하고 오봉원할게요 왼쪽에 안아있어요 왼쪽에 안아있어요 왼쪽에 안아있어요 왼쪽에 D바다 오른쪽 위에 그리고 송하나 아 쏠져 오른쪽 위에 반피 솔루시하고 안아 오른쪽 위에 반피 됐다 라인.. 라인 반 피 라인 반 피 라인 게 피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나이스 라인 하라 2 빠졌고요 망치 각진다 비바로우 빠졌고 송하나 다운 메르시 아아 망치조심 망치조심 망치 망치가 절달아왔어 정의충 머리위에 나이스 전환처치 타이어 나이스 타이어 썼어요 나이스 이 정도면 막으면 되겠네요 지적이가 원숭이 원숭이 진짜 묘 나이스 와 죽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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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내가 뒤발을 꺼내갔어요 자리를 꺼내갔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비정크 자르 유지분 수비정크 자르걸려 수비 망했어 수비 망했어 점수만 목이 소리가 안나 몇 점으로 올려나 일단 그 맛 찍으니까 확실히 점수가 적게 올라가는거는 확실하네요 그 점은 백몇십점 쥐었다가 오십점밖에 안주네 30렙 찍기전부터 그만 찍었습니다 부케 정크승률 85퍼 바로 4레벨만에 그만 찍었어 3시간 4시간 했네요 총 4시간 4시간에 그만 찍었어 본캐하러 갑시다 이제